반갑습니다. K-MOOC 인공지능 수학 묶음강좌 첫 번째 강좌인 인문강좌의 4주차 선형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연립방정식은 선형 대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인공지능 수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먼저 이번 주 연립방정식을 이 주소에서 우리 실습실에서 먼저 예습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주차에는 우리가 벡타, 행렬, 그리고 노름을 정의해서 그래서 데이터의 클래시피케이션,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한 클래시피케이션까지 배웠었죠. 이번 주에는 행렬과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수학동화 주니어 폴리메스에 2년 동안 연재한 메스 앤 코딩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원고들 중에 하나인 행렬로 딥러닝 따라잡기 그리고 코딩으로 연립방정식 정복하기 등 정말 중학생 대상으로 썼던 원고 내용을 활용하여 설명하려고 하니까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연립방정식 먼저 연립방정식은 구장산술에도 나와 있듯이 구장산술의 한 챕터가 방정인데 그 방정식, 이 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그리고 연립방정식을 이런 스토리로부터 만들면 거기서 X를 소거하고 또 그 다음 Y를 소거하는 식으로 해서 X, Y, Z를 이렇게 구해왔었던 것입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미 중학교 때 배웠고 그리고 이게 소거법입니다. 이 소거법을 저희가 코딩을 이용해서 쉽게 풀이할 수 있도록 해 줄 텐데요. 연립방정식이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행렬과 벡타를 찾아서 행렬과 벡타를 정의하고 그리고 그 행렬과 벡타를 가지고 이렇게 solve 명령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구해라, 풀어라, 해를 구해라 그러면 쉽게 이렇게 구해지게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번 주에 대해서 이번 주에 설명드릴 거고요. 이어서 2차 시에는 선형 연립방정식, Linear System of Vacation 또는 1차 연립방정식이라도 얘기하는데요. 이 1차 연립방정식, 1차 방정식이 하나 있을 때는 이렇게 변수가 두 개일 때는 2차원 평면에서 다음과 같이 직선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이런 방정식이 여러 개 있으면 예를 들어서 2변수인 이런 라인이 두 개가 있으면 이 두 식을 만족하는 해 X, Y를 찾는 문제는 사실은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라인이 이렇게 겹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렇게 평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유일한 해가 존재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죠. 이게 미지수가 두 개인 선형 연립방정식뿐만 아니라 사실은 미지수가 N개인 모든 연립방정식에서도 실제로는 이 세 가지 경우밖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일한 해를 갖거나 무수히 많은 해를 갖거나 해집합이 공집합이, 즉 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이번 주에 학습하게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첨가행렬,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N개의 미지수를 갖는 M개 선형 연립방정식이 있으면 그걸 벡터를 이용해서 표시하면 첫 번째 왼쪽 성분과 첫 번째 오른쪽 성분이 같고 두 번째 성분이 B2고 세 번째 성분이 BM. 그래서 M by 1 벡터들 두 개가 일치하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행렬의 곱을, 우리가 앞에서 배운 행렬의 곱을 이용하면 ax equal b라는 이렇게 연립방정식으로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이게 이제 계수행렬,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이 앞에 연립방정식으로부터 유도한 계수행렬, 코에스피션트 메이트릭스, 또 거기다가 이 벡터 b를 제일 오른쪽에 붙여서 만드는 첨가행렬을 소개하고 그래서 선형 연립방정식으로부터 첨가행렬을 구하는 명령어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ax equal b가 된다면 만약에 a가 가역행렬이면, 역행렬이 존재하면 x equal a inverse b로 유일한 해를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행렬, 이게 연립방정식에서 이 예에서 보면 연립방정식에서 계수행렬 a와 b 벡터를 써준 다음에 a의 inverse를 구해서 b를 곱해줘서 x를 구하는 그런 방법과 또 solve 명령어를 이용해서 답을 구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소거법, 소거법을 행렬을 이용해서 그래서 훨씬 단순화시켜서 연립방정식을 미지수 없이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가우스 소거법을 학습하게 되고 그리고 가우스 학습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용어 elementary operation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그것들을 이용해서 기약행사다리꼴, RREF를 구하고 이 RREF를 구하면 이 연립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결국 이 연립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똑같은 게 되고 여기서 보면 x가 59분의 39, y가 59분의 162, g가 59분의 26인 것을 바로 명령어 하나로, 즉 RREF만 구해서 바로 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서는 연립방정식의 해집합에서는 이 해가 유일한 해가 존재할 때는 바로 역행렬을 구해서 구할 수 있지만 해가 무수히 많을 때는 어떻게 구하나 그러면 RREF를 구해보면 여기에 free variable, 자유변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특수해 더하기 자유변수를 이용한 이 의미의 실수 R과 S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이 모든 벡터들이 이 모든 벡터들이 다 해이니까 이 벡터들의 집합이 바로 위에 연립방정식의 해 집합이라고 해서 이 해 집합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배우고 이게 컴퓨터를 구하면 이 앞에 있는 특수해 하나밖에 안 구해지고 이 해 집합 전체를 구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벡터 공간, 부분 공간을 배우게 됩니다. 또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그런 준거, 바로 이것이 되는데요. 그 준거를 배우는 것으로 4주차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